어제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연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며 인근 주택과 창고 건물 3개 동 등 건물 5개 동과 트랙터 1대, 승용차 2대 등이 불에 탔습니다. 불이 난 주택과 불이 옮겨 붙은 인근 주택 거주자 6명은 자력으로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